건강한 이를 위한 시작! 이빨 청춘 골든이 샤워라! 보십시오! 옥수수 사이사이 낀 찌꺼기를 한 방에! 치아 사이사이 숨은 곳까지 시원하게! 개운하게! 선진국 구강관리 필수품 워터 치아 세정! 필터 샤워기와 워터 치아 세정을 하나로! 필터 샤워기로도 쓰고 워터 치아 세정으로도 쓰고 더블 기름! 어디든 착착 붙는 거북이 흡착판! 불통을 매달아도 4kg 하중 테스트 완료! 세면대 옆에 샤워실에! 목욕시킬 때도 공간 차지 없고 어디든 착착착! 아이고 저런 저런 치아 때문에 매일매일 고생하시죠? 이젠 속속 들이 물로 깨끗이 씻어내셔야죠! 물! 물! 물로 시원하게! 치아 속속 들이 낀 음식물과 찌꺼기 개출! 물 마사지에 속 시원한! 개운! 시원! 상쾌!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말도 못하게 개운합니다! 전기! 노! 기계 소음! 노! 배터리! 노! 물탱크! 노! 오직 수압! 수압만으로도 섬세하게 구석구석 치아 워터 세정 오케이! 수압이 약한 곳에서도 미세 0.3mm 살수판으로 수압 염려 그! 필요에 따라 치아 세정, 필터 샤워기, 선택 사용! 세 개! 약하게! 온 오프 기능! 총 2단계 필터링 시스템! 각종 찌꺼기 필터링! 염소 제거로! 늘 깨끗하게! 상하 좌우! 자유로운 패드 각도! 미세한 각도 조절에 편리함! 물탱크가 없고 물을 계속 새로 채울 필요조차 없이 물 용량! 보안대로 쭉쭉쭉! 치아 세정 기능과 필터 샤워 기능을 하나로! 이샤워라! 정말 정말 획기적이죠! 만능 엔터테이너 이광기도 반환! 골든 이샤워라! 돈채! 필터 4개! 위생안심 실리콘팁 4개! 마사지 노즐! 거북이 흡착판까지 모두 다! 기적 가격 특가! 6만 9천 800원! 한 달 2만 3천 266원! 받아서 써보시고! 불만족시! 100% 전액 환불 보장! 골든 이샤워라! 지금 빨리 주문하세! 여보 여보! 어? 잇몸이 약해서 세게 못 닦잖아! 그렇지! 옛날 치아 세정기는 비싸고 관리도 힘들고 엄두를 못 냈지요! 그렇지! 이샤워라 쓰면서 너무 좋아요! 세면대 옆에 샤워! 샤워실에 샤워! 욕실 어디든 샤워! 공간 차지 없고 강아지 목욕시킬 때 아기 목욕시킬 때도 더욱 편리하게 따가운 물줄기가 아닌 적당한 굵은 물줄기로 잇몸에 자극이 적으면서도 세정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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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대로 제공되는 4가지 색상 위생안심 실리콘 T 바꿔 끼워가며 사용 오케이! 거울기능 샤워헤드 고성능 이중필터로 각종 찌꺼기가 확실하게 질거! 필터와 본체 모두 18대 유해물질 유해원소 불방출 테스트 확인 남녀노소 모두 안심사용 대한민국 디자인 등록 완료 골든 2샤워라 오복의 하나가 치아 건강입니다 이와 잇몸을 잘 관리하려면 꼭 깨끗한 물로 세정해주세요 충격! 잘 닦은 줄 알았는데 물로 세정하니까 이렇게 많은 찌꺼기가 선진국 구강관리 필수구 워터 치아 세정 필터 샤워기와 워터 치아 세정을 하나로 골든 2샤워라 하나! 치아 세정과 필터 샤워기 기능을 하나로 필요에 따라 치아 세정 필터 샤워기 선택 사용 치아 사이사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한 것처럼 너무 쉽게 다 빠져나와요 진짜 개운해요 둘! 각종 찌꺼기를 걸러주는 고성능 필터 각종 찌꺼기 필터는 염소 제거로 늘 깨끗하게 셋! 어디든 착 붙이는 거북이 급작판 진짜 편리합니다 세면대 옆에 샤워실에 샤워 욕실 어디든 샤워 강아지 목욕시킬 때 아기 목욕시킬 때도 더욱 편리하게 만능 엔터테이너 이광지도 반환 골든 이샤워라 본체 필터 4개 위생안심 실리콘팁 4개 마사지 노즐 거북이 흡착판까지 모두 다! 기적 가격 특가 6만 9천 8백원 한 달 23,266원 받아서 써보시고 불만족시 100% 전액 환불 도장 골든 이샤워라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닭늬 comp squee 워